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매매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오늘도 MTNW 이형빈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우리 빵빵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 난 종목 두 종목 AS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0월 11일에 추천받았던 지하이텍 오늘 호재가 있었죠. 2차전지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단숨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30% 가까운 수익률 올렸고요. 어제 받았던 종목인데요. 대신 정보통신 하루 만에 5% 이상의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수익이 더 났을 걸로 보입니다. 그 지하이텍 이어 오늘 두 종목 AS 들어볼게요. 네 먼저 지하이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이텍은 제가 지금 LG엔솔 부품 공급사로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의 폭이 너무 깊게 나오다 보니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대량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이후에 그리고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온 부분 그리고 바닥을 다중바닥을 만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제가 이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의 수익인데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비중 절반 정도는 입절을 해놓으시고 나머지 비중 절반은 한 번 더 한 4,800원 구간까지 한 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는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월선을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이 3,8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3,800원을 지지하는지 이 여부만 보신다라면 저는 4,800원까지 조금 더 나머지 비중 절반은 홀딩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카카오 사태, 목동 사태에 따른 수혜주로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데이터 복구, 관리, 유지 이런 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하락 이후에 21선과 지금 5일선 여러 차트들이 121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점 그리고 지금 한 1,300원대부터 한 1,400원대 이 박스권 라인에서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300원, 1,400원 이 박스권 라인만 돌파를 한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구간 한 1,56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박스권을 이탈한 흐름, 그러니까 1,300원 이탈한 흐름이 나온다라면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더 위로 볼 수 있는 상단에 룸이 더 열려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대신 말씀 주신 지지권 잘 챙겨가시면서 홀딩으로 답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을지 소문 열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로봇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로봇주 지금은 매수 구간일까라는 소문인데요. 우리 이형빈 의원님 로봇맨이시잖아요. 로봇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정확히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2 로봇 월드가 열리는데요. 국내 18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20개 회사가 참가 예정이고 바이어들까지 합치면 한 3천 명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많이 실려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사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기업들, 종목들이 참 힘들었는데요. 근데 로봇 쪽은 예외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도 로봇주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로봇주들은 4번기에도 지금 호재가 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강력한 호재로 지금 삼성 자산 운용에서 4분기 내 국내 로봇 관련한 기업을 담은 ETF를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주로의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로봇진흥체계 하나로 지금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로봇 ETF의 구성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일지전자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형 단에서는 지금 로브로보 그리고 로보티즈 등이 지금 편입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편입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차트 보시게 되면 로보로보라는 종목입니다. 로보로보도 지금 로봇주이지만 로봇주에 관련한 모멘텀을 받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지금 나온 부분이 크고 지금 반등장에서는 낙폭 가대 종목들 그리고 다중바닥 이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용 로봇 전문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지속될 그런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로 해서 현재 지금 차트가 다른 지금 종목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가 뭐냐면 121선 항상 말씀드리는 121선 골든크루스가 나온 이후에 121선 위에서 지금 어떤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슈팅이 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역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청소기, 청소기 관련한 수혜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트 안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직전 고점 때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낙폭가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닥을 좀 짐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봇 역시 로봇 관련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 잘 주셨습니다. 로보로보, 로보티즈 그리고 에브리봇까지 세 종목 언급 주셨는데요. 꼭 사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4,500원에서 15,4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17,500원 구간, 17,500원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사야 될 원픽, 로봇주, 에브리봇 받았습니다.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000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이로운 소문 추천주 들어봤고요. 다음번은 우리 이형빈 위원님의 오늘장 관심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포르쉐 상장 관련주 관심 섹터로 주셨네요. 안 그래도 3기로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한 차례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이 상장 관련한 기대감의 상승을 반납을 하고 지금 큰 조정이 나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이 모멘텀에 훼손이 생겨서 지금 낙폭이 과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상장 기대감에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상승이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 독일 증시에 상장 이후에 지금 폭스바겐 시총을 지금 뛰어넘고 있고 그리고 포르쉐는 고가 차량, 이 고가 차량 판매로 인한 마진이 좋은 회사이고 또한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벗어나서 전기차 상용화에도 지금 뛰어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원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FT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리아FT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연료 시스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포르쉐의 장학자 연료전지 부품을 지금 납품한 이력으로 포르쉐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현재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포르쉐 상장 기대감에 의해서 4,480원, 거의 주가가 거의 2배가량 뛰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 다만 지금 최근에 상장 기대감이 제로 소묘로 다가오면서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지금 반등장인은 낙폭 과대 종목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낙폭 과대 이후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는 2,600원에서 2,715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저점 지지 라인 부근인 2,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기에 이은 또 다른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받아 봤고요.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400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도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